어디야? 난 속옷가게 어떤 속옷을 좋아해? 검정색 카토벨트 장난해? 뭐해? 옷 만들어 옷 만들어서 뭐하게? 쓸데가 있어 깊고 진하고 뭔가 거치르면서도 야성적인 그런 강한 향기의 와인이야 로맨틱 캔들 보냈어 받았어 준비해 놓을게 부드럽고 달콤하고 다정하고 순수한 느낌이 드는 와인이야? 어떤 모임에 쓰실 와인인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줄만으로 주세요 강하고 힘차고 뜨겁고 다이나믹한 거 로맨틱하고 부드럽고 잔잔하면서 기쁜 게 좋지 않을까? 둘 다 사가세요 그냥 이거 먼저 듣고 나중에 이거 들으시면 되잖아요 어떡하지? 하루에 가능해? 두 개 다 주세요 어떡하지? 엄청난 것 같아 rinse 끝까지 끝까지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난아 마당에 좀 나가봐라 고양이 왔나보다 고양이요? 나가봐 고양이 왔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나는 분명 열매를 잃을 것이고 그 고통은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감이 들었다 고양이 없어요 선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고양이 소리 들려요? 왜 그래요? 너 정말 고양이 소리 안 들려? 난 들리는데 안 들려? 언니한테 전화해볼까요? 아니 하지마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감사합니다.